좋아요, 구독 네, 오늘 일명 헤드라인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한국, 유럽 원전 르넥상스 온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죠. 체코 원전, 지난 17일 한국이 우선협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저는 그날 원전주 일제의 상승폭을 보여주거나 일부 종목은 상한가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함께 봤는데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반기 원전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미 며칠이 지나간 뉴스지만 제가 오늘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앞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또 기준금리 또 여기다가 지금 간밤에 전해진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으로 사퇴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또 크멜라 헤리스가 승계를 하는데 크멜라 헤리스가 몇몇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앞선 결과가 나왔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은 위너 테이크 올,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전체 투표에서 이겨봐야 이겨봐야 각 주마다 이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 큰 가운데 하나의 섹트를 볼 때 뭐 떡상을 했느냐 말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단순할 수 있다. 이제 어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이 섹트는 그냥 장기간 동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산업 종목으로 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전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원전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은 전통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아시잖아요. 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권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냐 하면 주로 전통적인 에너지 쪽에 관심이 많아요. 석유도 더 파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대통령 공통적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는 가성비 있게 뛰어들기에는 원전 시장이 녹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장을 파고들어가고 점점 더 시장에서 예전에 한 20년 전의 삼성전자가 디렘에서 우뚝 섰던 것처럼의 그런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원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원전은 한국이다. 한국이 원전이다. 해외 원전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덜란드를 필두로 해서 유럽에서는 원전 시장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소 중립도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적 차원에서도 이게 뭐 천연가스를 계속 러시아로에서 공급받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해유전이든 아니면 중동유전이든 뭐 이란, 이랑크 사태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원전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상당히 여기서 차지하는 점유 비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 시장이 원전이다.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를 필두로 해서 유럽에 이제 지금 원전의 큰 시장이 서고 있고 체코는 우리가 사실상 수주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중국보다 값을 적게 써내서 뭐 듣다, 듣다 그 이전에 이제 이야기했죠. 검토될 때 프랑스보다 가격은 적게 써내고 이제 납기는 지키겠다로 가성비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한국의 조건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이익을 넣겠느냐. 여러분들 그러면 안 할 겁니까, 이 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계속 높여야 앞으로는 조금씩 더 가격을 높여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참 단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시선은 좀 이제는 좀 좀 그런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폴란드도 최대 내기를 내년까지는 이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주 협상 대상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실제로 폴란드,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원전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뉴스로서 굉장히 많이 접한 거겠지만 한국 수력, 원자력, 한전기술, 한국 원자력 연료, 한전 KPS, 두산의 너빌리티 이런 것들을 저는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나의 이제는 섹트로 원전을 여러분들 투자 목록에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가만히 보시면 체코가 있죠. 그 위로 폴란드가 있죠. 그 옆으로는 또 네덜란드가 있죠. 자,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원전을 점점 더 갖추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송은행과 같이 말씀 잘했어요. 저는 단기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다. 왜 이것이 그러면 상한가로 못 올라가느냐. 저는 이게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섹트와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축을 이루는 종목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테마성 이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정책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프랑스를 이긴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싸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안전성뿐만 아니라 특히나 기한 내에 끝냈다라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향후 수주 경쟁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은 한 번 건설되면 건설되면 저도 최소 10년, 평균적으로 한 20년 정도 운영관리를 해야 돼요. 20년의 먹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행크께서 잘 파악을 하셨지만 이걸 우리가 한 10기 정도를 유럽에서 생산할, 건설을 했다면 그 이후로 각 원전 노형마다 20년씩 우리는 추가적인 먹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단순히 1년, 2년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적어도 20년, 30년의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노형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술과 가격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납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쟁 상대가 없어요. 영국, 영국 선진국 아닙니까? 루마니아, 핀란드, 스웨덴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유력 협상 대상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향후에 이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지금 어떤 산업이고 100조 원 규모 정도 되는 산업 부자가 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원전이라는 것을 이제적어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100%라면 10% 내지 5%의 포트폴리오는 원전에 아예 할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저는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업체는 배제를 해요. 겨우 우리를 가격상으로 쫓아올 만한 나라가 중국인데 기술력도 우리가 좀 앞서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계속해서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의 EDF 그리고 우리의 산파전이에요. 그런데 그듬 말씀드렸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재직근에서 이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전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우리가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특히 중요한 게 기술력입니다. 이번에도 체코에 공급되는 것이 1,400, 우리가 용량이 넘쳐요. 우리가 기존 이걸 천호로 맞춰가지고 우리가 노형, 원자로입니다. 이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술력은 어나더 레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력이 어나더 레벨이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요. 특히나 독식과 선점, 우위 모두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 밸류업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본격화 기대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 조금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 이소랭크가 활성화된 증권 계좌수가 늘어났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들 대박 트실 종목이 뭐야, 이거 기대하실 거예요. 저도 기대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히려 등하 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바로 내 눈 밑에 그래도 쏠쏠한 종목들과 종목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바로 밸류업이다.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9월부터는 밸류업 지수가 나오고요. 상당히 이쪽에 견인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 규모도 2조 2천억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25.1%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가치를 프리미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장기업 배당액은 총 34조가 넘는 액수로 전년 대비 3.7%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는 밸류업도 있어요. 일본도 밸류업을 우리보다 먼저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자로 돌아섰고 상당히 또 그것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상반기 밸류업 공시는 10건, 아직까지는 좀 시작 단계입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또 예고를 공시한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인들을 잘 보세요. 키움 정권, 홀막 홀딩스, 메리츠 금융지주, FN 가이드, 그 다음에 KB 금융, DB 하이텍, 우리 금융지주. 물론 반도체 회사도 있습니다만 DB 하이텍 같은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업의 가치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 부분에 종합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금융사들일 수 있구나.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주는 인사이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매력적인 금융 쪽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원전과 밸류업 이렇게 두 가지 큰 폭에서 큰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하반기 원전과 밸류업 정책주 꼽히는 두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조금 더 주목해야 될까요? 저는 한전기술을 먼저 주목해서 봅니다. 보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미 너무 알려져 있고 말하자면 공기업 성격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한전 KPS 여러 팀 코리아가 우선 협상되어 있는 한전기술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자로가 만들어진다면 전부 한전기술이에요. 한전기술에서 설계를 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설계기업이에요. 원자력종합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최근에 1,400 노형을 APR 1,400 노형을 체코에 맞게끔 1,000으로 설계를 했다. 이런 것도 다 한전기술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2021년부터 잘 보셔야 돼요. 2022년의 변화는 뭐냐 하면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탈원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렇게 최고가 올라왔는데 주춤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번 체코 이전에 수술을 했던 UAE는 바카라 원전이고요. 이집트인데 이집트에는 바람을 못 탔어. 한전기술이. 왜냐하면 그때는 원자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력계통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체코버트는 유럽까지는 다 우리가 원자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트에서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근여력과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전기술이다. 이런 기술력과 향후 경쟁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에 대표로 이렇게 이름을 내걸었죠. 그런데 이 국내 물량은 모두 한전기술이 단독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인가를 먼저 눈여겨보신. 그동안 사실은 뜨지 못했어. 자, 지금부터가 한전기술이 뿜뿜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한전기술이 뿜뿜할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수원 발주 물량, 한전기술이 단독으로 수주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밸류업으로 넘어가서요. 원전 짚어봤으니까 밸류업 수혜주도 한번 살펴봐야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9월 되면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9월 가서 말씀드리면 다 늦어, 이제. 이미 투자할 사람들은 다 투자를 했다는 걸.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지금 밸류업 지수에 담길 종목들이 뭐냐. 이 부분들을 판단합니다. 중요한 게 정부와 거래소에서 양호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리겠죠.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PER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서도 상당히 인지도도 있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또 하나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기업, 기업 하나가 밸류업이 될 때 그것을 다 모아서 거래가 되고 이것이 관련돼서 또 유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금융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표가 상당히 NH투자정권. 이게 조선비즈에서 한번 만들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만들어진 종목인데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 상당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갑자기 득보잡 종목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 있게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대차도 있지만 그다음 종목들이에요. 자, 밸류업이 집중이 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 금융이라는 거죠. 신한지주가 있죠. 그다음에 내려오면 하나금융지주가 있죠. 기업은행이 있죠. 우리금융지주가 있죠. 그다음에 DB손해보험이 있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0여 개 종목 중에서 금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예요. 앞서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키움정권이 있었고 따지고 보면 아, 밸류업의 수혜를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금융적이구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의 차원에서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